지금 너희가 변신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고 너희의 마음이 기쁠 곳이 너희의 기쁨을 뺏어 질자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생격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소용히 나라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애를 베푸시 말씀을 주실 때에 심령이 뚫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만남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이렇게 귀한 만남을 받게 주신 한국국수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중을 하겠다고 하여서 우리의 스페셜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1장 43절부터 51절을 오늘 이 저녁에 우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한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가하여서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던 아주 위대한 제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에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두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오게 되면 도마가 나는 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손에다가 그 옆구리에다가 손 놓아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고백을 드리었죠. 세 번째 아주 대표적인 신앙고백이 오늘 나다 나이를 통하여서 고백됩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대요. 나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면 전형적으로 고백하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데 다른 걸 못해가게 되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군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고백을 이 나다 나이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다 나이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 나이를에 대한 기사는 오직 여기 한 곳 이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의 봄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나다 나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돌로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을 하기를 그 시대 사람들이 아람식의 이름을 갖고 있고 또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랍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그와 같은 이중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모님이 제임스시고 장모님은 데이비 씨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뭐지? 네. 제임스는 에스티을 세인트라고 하네요. 세인트시였대요. 세인트. 그렇게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름을 아마 갖고 있는 것이 나나나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데 어떻게 소개를 받게 했냐면 자기의 절친, 가까운 친구였던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오실리 그분 메시야를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야라고 하면서 빌립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절친이었던 이 나다나일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나 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89년 가을에 본격적으로 90년부터 목회를 하게 됐는데 경남 거창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고 소박하게 씁니다. 동면은 거창인데 거창을 해서 버스 타고 1시간 반 들어가는 시골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거창읍에는 제 선배가 한 번 계셨어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지금 아주 이제 교당, 감리교회에서도 활동하는 그런 분이신데 저를 향해서 늘 놀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김, 야, 그때 전사였죠. 김 전사, 우리가 거창고등학교 다니게 되었을 때 그 동네가 읍이, 면이 고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고제에 있는 애들을 향해서 우리가 늘 놀리는 말이 있었어. 고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면서 늘 놀렸는데 어떻게 그 깡촌 가서 천목회를 하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거창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도 시골에서도 더 시골 산골에 있게 되었을 때 깔고도 이렇게 눅다운에서 쳐다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살에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나다의 날에 듣게 되었을 때 야, 구약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한 왕족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 어찌 시골 동네에서 오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미 이 마음의 장벽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친구 빌립이 말하죠. 뭔 소리야? 와서 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이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행하시는 모든 길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면서 늦게 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친구를 끌고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장벽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선입견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을 끼든지 검정색을 끼든지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종교인들이 더 이렇게 이 안경을 강하게 끼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죠. 세상의 문제는 결국 종교의 문제요. 세계의 전쟁은 결국 종교의 전쟁이라 말하게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 종교의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더 넓은 것들을 향하여서 더 넓고 귀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바탕이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의뢰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벌써 50당 됐는데 이 밑에가 극복입니다. 바이포칼이 나서 맨 처음에 이 안경을 처음 쓰는데 한 달 동안 적응이 안되더라고요. 밑에는 돋보이가 써서 어지럽고 앞에는 멀쩡한데 이렇게 또 안 맞고 이러면서 이 안경을 쓰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새로 바꾸는 데 이렇게 적응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안경 예수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세계를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뤄가는 거기에는 우리가 많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도전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와 같은 이 헌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나 좋은 사람 안 맞나 라고 하면서 그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그의 친구 빌립의 강요와 간절함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옛 안경을 벗어버리고 새 안경을 끼게 되었을 때 예수 안경을 끼게 되자 예수님을 통하여선 이전에 알지 못하게 되었던 크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와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예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창을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대뜸 보자마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또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첫 산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선한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삿개오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게 되었지만 삿개오가 호기심을 갈고 뽕남이 올라왔지만 예수님이 먼저 삿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이어야겠다 삿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삿개오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갈급함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 가운데 담겨지게 되었던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면서 그를 불러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칭찬많은 사람이 되었을까 나다나엘도 궁금하여서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창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1년 한 4개월 목회를 하고 군목이 되어서 안수를 받고 전방에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저는 한 번도 수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그 경상도에 갔더니 처음에 가서는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맨날 버스를 타면 장날 얼굴이 멀게 해가지고 한 잔 하셔가지고 있으면 다 얼굴들이 까무쩍잡 받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손 저기 저기라 거식이라 얼굴 뽀얀한데 다들 까무쩍잡 해가지고 한 잔 해가지고 했나 했나 하면서 하는데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주눅들어져 있게 되었는데 정자나무에 가게 되면 낮시간에 가게 되면 남들은 다 일하는데 젊은 것이 와서 신도 알아가여서 앉아있지 못하여서 갈 수가 없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 또 조금 쉴만한데 정자나무에 가보게 되면 그 정자나무 밑에 앉아서 동네 어른들이 술도 한잔하고 또 아줌마들은 뭐하죠? 누구 뭐하고 흉보고 온 소문의 그런지가 바로 그 동네 정자나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쉼터여 낮잠을 자는 곳이여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어울리면서 남 얘기하는 생산적이 적이지 못한 그러한 자리여있는데 나나나엘 과연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뭘 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칭찬하였을까? 짐작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과 나나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을 때 이 나나나엘은 빌립을 향하여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오고 성경의 말하기를 구약의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구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구약 성경의 전통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무화과나무 안식의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게 알게 되고 그러자 나나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나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고백을 하게 되죠. 49절에 보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게 되면 그전에 보았던 믿음의 세계보다도 더 큰 세계를 내가 볼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원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나나나엘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맛보지 못하게 되었던 더 큰 믿음의 세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더 귀한 은총의 세계를 그가 맛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 말씀에는 이 마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후로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누가 보고 모장해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쫓아오면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전혀 다가온 신기원의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겠을 때 더 놀랍고 깊고 귀한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몰입할 수가 있고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잘 아는 나다 나이였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선사들이 오르라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첫 경험 아니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신앙대로 믿음의 길을 살아오게 되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도망자가 되어서 저 황량한 베델 능력에 그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첫 경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이전에 맛보지 못하게 되었던 신앙의 더 큰 세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믿음의 세계를 맛보면서 이후에 얘기치 못하게 되었던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단해를 초대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초대를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베델을 그렇게 불렀고요 마테를 그렇게 불렀고요 안대를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또한 이 나단해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렀습니다.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자리에 결단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 집사님께서 이 속회를 열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초대를 하게 되는데 나 안갑니다 라고 하시면 안 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오게 되었을 때 찬성도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게 되었던 하늘이 열려져가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었고 초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대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약속하고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도 맛보지 못하였던 더 크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세계 저뒤 저희들을 향해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다 나애를 작처럼 믿음의 큰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와보는 저희들의 결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돌봄과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맵고 풀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다 나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 무화과 가뭄 그늘을 찾아가는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골방을 찾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찾아가서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뢰를 노력하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세움받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박세족 집사님 당신의 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나다엘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얼굴과 모든 삶을 알고 헤아려 보시고 살펴보셨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의 형편과 육체여작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붙여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래서 쉬물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미오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신 아멘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며 행복하드리라 의지하는 마음속에 그 신 사라지니 그 신은 산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이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기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아멘 아멘 손을 펴서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시고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아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350풀짜리 이게 곡 하나만요 예 난 저기 뭐지 생각하며 괜히 간대 없어질 저기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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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신없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라 앉으세요